오늘 은혜 받고 석취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우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부모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한마음 한뜩 공동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가정을 공격하고요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 굳게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적용해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와 요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핍박을 감옥에 갇히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위협을 당했죠 그리고 이들을 감옥에 가둬둘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 공동체 만든 거예요 자기가 겪은 이 상황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런 부분들을 출입교인들과 소통을 하고 뭐 했습니까? 기도에 힘쓰면서 무엇을 기도했죠?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기도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적용 좀 주셨습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393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메시지예요 그만큼 기도에 오로지 힘쓸 때 4등전에 나타난 그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요구 나갈 수 없는 이라 항상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강단 말씀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또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공동체 안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증인이 또 저희 예원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문화센터가 세워졌고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헌신으로 본당헌당이 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교육자 랩런트들을 통해서 2, 3, 7나라 5천 종족 보그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죠 그런데 또 다른 별명을 결론에 말씀하셨죠? 기도행전이다 모든 엄청난 성령의 역사 바탕에 뭐가 있었죠? 기도가 있었어요 저희 가정과 가문, 우리 직장 모든 현장에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기도로 하나님과 접속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직장 현장과 산업 현장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 현장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을 봤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 믿음이 너에게 흘러나왔구나 그만큼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초부모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금은 5월 가정의 달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3, 7나라 보금화해야 됩니다 5천 종족 보금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야 되고 영웅권이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견고하게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가정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조부모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디모드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믿음의 근간이 이 외할머니, 할머니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님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격대 교육을 또 랩런트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져요 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 이러면서 계속 연약한 소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조부모님들은 달라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손주 랩런트들을 위해서 더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증거가 갈렙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이기리이다 내 나이가 45년 전 40세 청년 때와 기록이 또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전을 언제 했어요? 나이 85세 시니어 시대 때 한 거예요 이 도전을 안학자손에게 했습니다 지금 가난한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는 이미 그 땅 주셨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걸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분위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 해불원 산지, 그 안학자손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했나? 나중에 어찌어찌 되겠지? 이런 영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뚫고 지나간 게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아, 이대로 넣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영적인 뭔가 흐름, 정체가 있다? 그걸 뚫고 나간 게 갈렙 아니겠습니까? 왜 이 해불원 산지를 간구했습니까? 갈렙이 이 해불원 산지는요 안학자손이 사는 이곳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영적인 축복이 있는 땅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 장소가 이 땅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안학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현연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곳이 이 장소예요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 거기에 누가 묻혔죠? 아브라함이 묻히고요 사라, 이삭, 리부가, 야곱, 레아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땅이 이 해불원 산지예요 엄청난 언약과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이 산지는 반드시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영적으로 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스타트만 운동 4천만 대응 운동 2, 3, 7, 10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영적인 분위기가 조금 침체됐다 갈래가 같이 믿음에 도전을 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요호수아 요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어요 완전 할아버지죠? 그리고 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힘있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호와만 섬기겠노라 엄청난 믿음의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믿음의 1세대 요호수아 갈래 그 세대죠 그 세대들은 뭘 체험했죠? 출애급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열 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치셨고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요 엄청난 체험이죠 그리고 아버지 세대 애굽의 출애급 2세대죠 출애급 2세대는 뭘 체험했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도 매출하기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고요 엄청난 기적 그 말로만 들었던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1세대의 부모님 세대들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구나 근데 지금 믿음의 3세대 가난한 땅 와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음란과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문화가 찌들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살기 좋아요 너무 편해요 이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믿음의 조부모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저는 아직 젊은데요 저도 젊는데 언젠간 조부모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굳게 보지 않고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우리 또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잡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조부모님들 되시길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성경에서 가장의 역할이 엄청나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살 거 없이 요즘 또 아버지들은 굉장히 딸 바보들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가장의 역할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가장이 꼭 남자가 될 수는 없겠죠 가장의 역할을 딱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랩너트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93 기도의 마지막에 랩너트 시대 랩너트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93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오늘 또 부교육자 수련회 갑니다 교육자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장로님들 야유회 주말에 가지 않습니까?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또 안수집사님, 관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에 랩너트 데이 진행하잖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부에 보니까 랩너트 데이 하는구나 우리 장로님들 야유회 가시는구나 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393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부어주세요 부모가 올바르게 393 기도를 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강단 말씀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때 그걸 누가 보고 배웁니까?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요 가난한 땅 지금 종복해서 전쟁 시작이에요 전쟁 아시잖아요 전쟁은 엄청난 두렵고 떨리는 긴장을 놔선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자녀 키우는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생존이 걸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요단강 건너자마자 아직 다 건너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이 아직 요단강 중간에 있는데 요호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중앙에 있는 열두 돌을 가지고 와라 열두 돌을 끄집어 와가지고 기념비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가 뭘 의미하죠? 어떤 사건을 그 중요한 의미를 종일토록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만듭니까? 전쟁 끝나고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전쟁 시작인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녀들이 물어볼 것이다 교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쟁 부대 중요한 게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 저게 뭐예요? 엄마 저게 뭐예요?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4살만 돼도요 맨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념일 보고 저게 뭐야 그러면 영적인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단순 지식 전달은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의 공교육은 학원에서 사교육으로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은 전도사님에게 맡기고 아닙니다 주일에는 그 말씀 맡겨야죠 언제 랩런트들이 자녀들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지는지 아십니까?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같은 말을 하면 그 랩런트는 완전 달라져요 교회, 가정에서는 이게 뭐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학교에서는 맨날 세상적인 얘기하고 일주일 한 번 딱 가서 하나님 얘기하고 말씀 듣고 와요 안 돼요 학교에서 그게 좀 어렵다면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뒷모습을 보여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 전달과 교육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지식 전달하면요 대학생 돼서 교회 떠나요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지식만 전달했으니까요 지식 전달하면요 이렇게 느껴져요 아 영화를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열 번 똑같은 거 보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아 그 안은 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오늘도 교회 가야 됩니까? 지식 전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밥을 먹고 내일도 밥을 먹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식사를 해야 엄마가 지어준 따뜻한 밥을 정성스럽게 먹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르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생명이 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달되고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견고해야 그래야 2, 3, 7이 보이죠 그래야 오천정족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가정이 흔들리는데 2, 3, 7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가정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쉼표를 찍어요 전쟁 왔는데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부시돌로 한례를 행하라 아니 전쟁 전에 유던강 건너기 전에 좀 하면 안 됩니까? 왜 하필 유던강 건너고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면 꿈쩍없이 당하는 그 진영 안에 들어왔는데 왜 이때 한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전쟁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가 언약을 각인해라 대학 청년 시절부터 언약을 각인해라 어려서부터 언약을 각인해라 그러면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도 언약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례는 세례로 대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 틀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나의 옛 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게 세례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어떤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재창조 되었습니다 그건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게 세례예요 부모가 먼저 이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걸 우리가 적용하는 아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적용하는 건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393 카드도 나눠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393 카드가 있는데도 이거 어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393 카드가 있는데도 5분 기도하니까 미천히 다 떨어졌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요 책을 많이 보고 설교 많이 들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일단 그거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조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의 손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요호수아를 보니까요 요호수아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했어요 아무도 체험하지 못한 응답 무엇입니까? 태양과 달을 멈췄어요 전투 때 뭐라고 합니까? 기습 공격을 하는데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태양아 멈출지어다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엄청난 역사죠 그리고 그 단칼을 빼들고 전쟁이 끝나기까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공격, 돌진 앞으로 하고 나서 한 1시간 후에는 내리면 되잖아요 그 전투가 끝나기까지 계속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기도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할아버지 트리오, 모세, 아론, 훌 세 명의 할아버지가 아말렉 전투 때 손을 들고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전투에서 이겨요 손을 내리니까는 전투에서 밀리고 있어요 바로 기도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요호수아가 안전히 각인을 한 거예요 출입국기 17장 14절입니다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 전투를 누구에게 완전히 각인하라? 아, 이건 기도 전쟁이었구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도 전쟁이었구나 그걸 요호수아가 각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 때 손을 들면서 기도하면서 단창을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가장 확실한 언약 전달은요 기도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우리 목사님들의 간증 믿음의 장노님들의 간증에서 우리가 항상 공통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는 데 발 붙잡고 세계복음에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조부모님의 기도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자녀 다 큰 자녀도 계속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항상 축복을 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말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스킨십이 들어가야 돼요 자녀를 안아주시고 커도 손을 잡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큰 아들 이삭이 야곱에게 입을 맞추면서 축복을 해요 그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입을 맞추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어디서 많이 받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엄청난 축복이 지금 3대째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 3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 3대째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축복의 언어 이 놈의 자식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런 마음 옆 각지 와도 내뱉으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배우자를 향해 아니면 자녀들을 향해 막 옆까지 화가 나도 그 결정적인 단어를 내뱉으시면 안 돼요 내뱉으면 그때는 시원해요 근데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들 하나 없는데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국의 아브라하리라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합니까? 멸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살아도 살아라 하리라 베드로도요 다혈질 물 같은 성질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그렇게 흔들리고 그냥 왈가불가한 내가 예수님 따라 죽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세 분이나 부인한 그런 짓대 없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되죠? 오순절 성령 체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견고한 반석 같은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엄청난 축복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 확실하게 전하고 이삼칠나라 오천중족 복음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에 선포를 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다잡는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train